여자 높스키야! 안돼! 안녕! 너 그렇게 못받고 생각해? 자 우리 뿐작이 뭐해요? 화장품! 화장품이 아니죠! 우리 자기 화장하고 있어요 라고 해야죠! 화장? 메이크업 하고 있어요! 저희가 카메라로 찍는건 아니고 핸드폰으로 찍어요! 오랜만에 셔츠하고 팬츠 그럼 갈까? 합시다! 그럼 뿅! 할까 뿅! 하나 둘 셋 뿅!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띵컴! 다낭에서 제일 큰 백화점입니다! 아마도? 드디어 띵컴! 집사는 대상으로 찍는 곳에서 띵컴을 하는 곳으로 저희 학생들에게 좋은데요! 엄청나는 곳으로 찍어요! 오늘 우리 가고 싶어서 옷을 입고 싶어서 이곳에서 드디어 띵컴을 입고 싶어서 혹시 핸드폰으로도 입고 싶어? 그러면 우리 편의점이 필요해! 응! 우리 편의점에서 띵컴을 입고 싶어요! 응! 우리 편의점에 띵컴을 입고 싶어요! 이렇게 편의점에서 띵컴을 입고 싶어요! 네! 이 영화는 이 영화에요 되게 나득죠? 라미란이 나온 영화거든요 딱 봐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그 생일 쿠폰을 받아 가지고 팝콘이랑 팝콘이랑 콜라는 공짜인 것 같아요 얼마에요? 직원들도 몇 명 없네요? 원래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 영화는 이 영화는 이 영화가 너무 많아요 이 영화는 이 영화가 너무 많아요 이 영화는 마지막으로 봤어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본 영화 그거 어때? 아 진짜 재밌다 그래? 누가 제일 좋아? 막배 재밌지 여기서 지금 오빠가 본 영화가 누가 제일 좋아? 아니다 막배 담근 영화 있다 후회 영화 그 어떤 여자가 후회 가서 매리하는 거잖아 아~~ 그것도 봤어요 아~~ 저 영화가 너무 좋아해서 저는 영화는 이 영화가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두 영화 다 후회 맞아요 아, 이 영화는 이 영화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너무 좋아해요 다 후회가 있나요? 하지만 여력증이 많아요 아니요 아니다 아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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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악 으악 뭐해 너는 stand-up 해봐 stand-up 음 음 오 음 음 음 음 음 자 가자 음 음 음 음 음 야 야 look so gay 아 아 아 진짜 맛있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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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후에 책 좀 잠깐 볼까요? 책? 아니 여기 여기 코리안북 좀 있나? 여기가 베트남의 서적이에요 여기는 따로 한국 책은 없는 것 같아 나 번역책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공주? 예뻐? 어 예뻐 야 우리 걸어가 팀 모르겠네 그래? 오 너 걸어가 니 걸어갈 수 있겠어? 신발 그거 신고 아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와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패키같지 않아? ferki 오 색깔 reh precautions 태러브 어 색깔 안 좋아 별로 아니 이거 진짜 이쁜데 우리 Gesicht 하れ 어 파얀거 затемangers 파얀거 입어봐 오 핑크 됐어 핑크 신경 많이 갑니까 자기야 자기 이거랑 나 이거 이렇게 입으면 안돼? 어? 우리 커플 입으면 안돼? 이거 뭐가 커플야? 이거! 이거가 공주! 자기야 이거 공주고 얘가 이 공주를 구하는거야 네 야 너 이거 진짜 좋다 이거가 진짜 너 릴리 페이머스 게임이야 응 자기야 우리 이거 커플티 안돼? 응 싫어 이거 빨리 이뻐해 하나 둘 셋 이게 뭐고 좀 괜찮아? 아니 이게 라이트 있으니까 이거랑 잠이 커플로 하면 안돼 알았어 그럼 나 SI 살게 이거 왜 마음에 안들어? 절대 안돼 어디서跳 latte 거의 안 hospitality 바꿔 바꿔 얍 가자 일시 오오 공주? 노래 hey 오빠가 리를 구하러 가는거야 알았어 영상 오늘 오늘은 영화보러 왔어요 오늘은 영화 보러 왔어요 오늘은 영화 쪼꼬 볼거에요 한국도 쪼꼬 진짜 많이 봐 한국 손으로 온다 쪼끔은 기회에 경험을 한데 오후발만 enlarке 아이고, 저쪽으로 쪼꼬 볼거에요 저쪽으로 쪼꼬 볼거에요 나라 가고 싶어 도전 그건 안에서 이거 쪼꼬나 오늘 머랭으로 가서 쪼꼬나 투버 chrome 왼쪽으로 쪼꼬나 액킹조 그만해 야 온라인 찾으라 했는데 여기 비싸? 응 비싼데 여기 얼마있지? 바쿠는 얼마있지 이제? 아 12만 더 친구들 여기있습니다 아 저 영화야? 야 누가 더 좋아? 뭐? 쟤가 더 좋아? 잘생겼잖아 오빠랑 저사람 누가 더 잘생겼어? 오빠 우리가 도시 10분 영화 보자 원래는 이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이 영화 별로고 저 영화로 바꿨어요 지금 예매중이에요 야 이거 안봐? 안봐 야 여자 놓치지야돼 안녕 안녕 멋있냐? 린? 사줄게 이만도 오 아 이만도 아 이만도 이렇게 팝콘이 있어요 아 예쁘다 아 맞아 아 아 아 아 왜 그렇게 엎빠하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빠 따줘 오늘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